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신문기사들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부터 의과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그런 과외가 열풍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고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보통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라기 이전에 아이들이 세상을 나오는 지금부터 한 10년 그리고 한 15년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이고 그런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의사직종 같다 이렇게 보통 학부형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종은 의료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지탱될 수 있는 꽤 괜찮은 그런 봉급생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의료수가 같은 것을 의료재정이 나빠질수록 좀 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국가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만큼 이제 직업이 확대가 되고 국가가 역동성을 확보할 것을 보통 시민들이 어렵게 보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집단지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마는 보통 시민들이 참 현명하구나. 특히 자기의 자식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노동사정을 보게 되면 근본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오늘 우연하게 신문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주간조선에 10년 사이에 청년층도 알바로 내몰렸고 고령층도 알바로 내몰렸다. 이런 사건이 그 이면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면 아주 단순 명쾌하게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면하게 될 문제를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10년간 전일제 직업을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 일하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23명명 가까이 늘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증가속도 1.4%보다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속도가 2.5%로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그런 노동 제도나 고용 관행이 지속되는 한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층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79만 3천명이었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풀타임 잡을 원하지만 시간제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는 지난해 102만 명으로 28.6%가 증가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10년 만에 한 3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증가포의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 이상이었고 2012년 28만 7천명에서 2020 47만 명으로 연평균 5%씩 늘었고 15세나 29세도 2.5%씩 증가했다. 청년층은 얼어붙은 채용시장으로 인해서 고령층은 휴폐업, 근거사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제 근로를 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단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장기 추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게 장기 추세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김세직 교수가 이렇게 줄곧 주장하는 것과 역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 가지 않았으면 0%를 지나가지고 마이너스 성장률도 가능해지겠죠. 이 장기 추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종의 경고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면 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정권 하에서는 경제성장률보다도 채금 증가율이 2배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들을 옥죄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정규직 일자리는 왜 늘어날 수가 없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해고가 어렵고 그리고 사람을 한 명 고용하는 데 따라가지고 준조시의 부담 성격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시장이 참 사회적 대타결 같은 걸 통해가지고 좀 유연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여기 보시게 되면 경제협력기발기구 가운데서 시간제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한 두 분 43.1%니까 그 이야기는 단기의 채용을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고용하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부담이 높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을 국제기준에 맞춰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해서 고용시장 자체를 탄력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노동조합들은 힘이 세고 그다음에 정치권은 표에만 골몰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재임하고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의전활동이나 열심히 하다가 그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니까 한 4년 정도는 큰 걱정을 안 해야 되겠죠. 4년 뒤 부터 이제 큰 걱정을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손을 거의 못 댈 거라는 이야기죠. 근본적인 문제를 손을 못 댄 상태에서 이제 선거가 여러분들 공정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후는 정말 캄캄한 거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다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기사에서도 한국 사회라는 것이 참 근본을 꽂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없는 겁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그 점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대부분 당장 이제 즐겁고 유쾌하고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은 뭐 또 다 다음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공직선거해부 4권 그 다음에 이제 5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룬 것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선거를 다룬 2권 3권 여러분 어떻든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거만 공정하게 치를 수 있으면 아주 어려운 상황은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선거가 특정 정치 시력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를 못 고치면 그러면 참 몇 년 정도야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그 다음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회복 문제는 2020년 4.15 총선만 봐서는 안 되고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에서 행해진 공통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이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심각성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이익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동일한 방식의 동일한 조작기술들이 계속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둑놈들 시리즈가 밝힌 것처럼 전체를 봐야 그 다음에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문제의 해법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공정선거 훼손 문제는 결코 2020년 4.15 총선 문제만이 아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